셀트리온의 세계적인 성공은 바이오 위약품 분야에서 미지의 영역 개척이 토대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빠른 성장에 따른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셀트리온은 온프레미스 이메일 플랫폼을 클라우드 협업 환경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확장 가능한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로 높은 보안 표준화에서 자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시스템을 지역적으로 호스팅했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 규정을 준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패스트트랙의 지원 덕분에 셀트리온은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이 구축된 상태에서 확장 작업은 간단하게 이뤄졌습니다. 즉시 회사 전체에서 유연한 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내장된 보안 기능을 통해 셀트리온은 규제의 어려움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서버 기반 시스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또한 회사 운영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고급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팀즈, 셰어포인트 온라인, 스트링과 같은 도구 덕분에 직원들의 일반 업무 및 시스템 관리 면역서도 보다 많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보안 통합 서비스를 통해 기존 온프라미 시대보다 더 쉽고 효율적으로 보안 위협에 대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세대 예약품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